혜연이가 부릅니다. 연아의 남자 연아의 남자 두 번째 곡 박세상 아시면 같이 하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나는 나 내 남자 부릅니다. 누나라고 누나라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설레고 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마음을 뺏겼어요 이제부터 복종하여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조건 없이 다 드릴게요 당신에게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마음을 뺏겼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뺏겼어요 내 마음을 뺏겼어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동생 많이 남자로 봐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믿어주세요 행복하게 해드리는게요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연한 예 남자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당신에게 빠져버린 나는 나는 연한 예의 안좋아